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란어 회화 수업을 공부하게 될 나심이라고 합니다. 이 수업은 1차시부터 15차시까지 수업인데 여러분은 여러분들한테 일상적인 이란어 회화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첫 수업은 인사 말이에요. 이란어로 어떻게 인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란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인사는 이란어로 모아르피, 모아르피, 모아르피인데 이제 그거를 쉽게 터워요. 영어로 말하면 greetings, 모아르피, 인사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어로 인사할 때도 존댓말도 있고 반말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그거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 그냥 존댓말 써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는 사이면 반말 써도 돼요. 이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이란어로 인사할 때. 네, 그럼 오늘 이제부터 그거를 인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란어에서 한국말처럼 이제 한국말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 말만 하는데 이란어에서 이게 인사할 때 이제 좀 길게 말해요. 처음 시작할 때 이 바로 이 살럼, 살럼, 살럼. 이 살럼은 뜻은 사실 헬로라는 뜻이에요. 헬로. 영어 쓸 때 그냥 쉽게 인사할 때 헬로라고 하잖아요. 이란어로도 살럼, 살럼. 그리고 그 뒤에 항상 보통 이게 헬레, 쇼머, 제토레. 이게 이 문장이 나와요. 이 헬레, 쇼머, 제토레 라는 뜻은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통 인사할 때 바로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은데 이란어로 인사할 때 보통 거의 다 그렇게 말해요. 살럼, 헬레, 쇼머, 제토레. 살럼, 헬레, 쇼머, 제토레. 살럼, 헬레, 쇼머, 제토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면 헬로우, 하워리우, 하워리우. 이게 더 정확한 뜻은 헬레, 쇼머, 제토레는 하워리우라는 뜻이에요. 하워리우. 그럼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거 인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도 바로 그거를 답할 때 살럼이라고 해요. 그럼 살럼, 그럼 또 그 다른 사람이도 이렇게 살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살럼, 헬레, 쇼머, 제토레. 헬로우, 하워리우. 이렇게 말할 때 그럼 그 듣는 사람이도 살럼, 살럼, 후밤, 후밤, 잘 지내고 있다. 아이엠 파인, 잘 지내고 있다. 후밤, 메르시, 메르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게 영어는 조금 아실 텐데 헬로우, 하워리우 말할 때 그거 대답할 때 아이엠 파인, 땡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런 언어는 마찬가지예요. 살럼, 헬로우, 헬레, 쇼머, 제토레. 하워리우. 살럼, 다시 이렇게 헬로우. 후밤, 아이엠 파인, 후밤, 아이엠 파인, 메르시.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저는 친구 만날 때 아니면 누군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럼 이렇게 쉽게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살럼, 헬레, 쇼머, 제토레. 그럼 그 이제 그 듣는 사람도 살럼, 후밤, 메르시. 아이엠 파인, 땡큐. 이러고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도 다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헬레, 쇼머, 제토레. 이게 당신이, 당신도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한국말로 좀 어색한 부분인데 영어로 말하면 하워리우. 다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란어도 마찬가지로 헬레, 쇼머, 제토레. 헬레, 쇼머, 제토레. 그럼 그때 다시 그 처음 인사한 사람이 후밤, 아이엠 파인 투. 저도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후밤, 메르시. 메르시, 감사합니다. 이거 좀 이렇게 두 슬라이드로 나눠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한번 쉽게 말하려면 사롬, 헬레, 쇼머, 제토레. 사롬, 헬레, 쇼머, 제토레. 이제 그 듣는 사람이 사롬, 후밤, 메르시. 사롬, 후밤, 메르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다시 그 처음 인사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헬레, 쇼머, 제토레. 하워리우. 그럼 그 사람이 또 그거를 이제 답장을 해요. 후밤, 아이엠 파인. 메르시, 텐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최대한 이게 둘 다는 꼭 안 해도 돼요. 보통 이란어 인사할 때 제일 기본은 바로 이거예요. 사롬, 헬레, 쇼머, 제토레. 사롬, 헬레, 쇼머, 제토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답장을 해야 돼요. 사롬, 후밤.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어봐야 되죠. 당신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또 그 아예 처음 인사를 시작한 사람이 또 말하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사롬, 헬레, 쇼머, 제토레. 사롬, 후밤, 메르시. 이런 뜻이죠. 네. 이제 이거를 반말할 때 쓸 때 반말할 때 좀 더 짧게 말해도 돼요. 아까 여기 보면 헬레, 쇼머, 제토레. 좀 길게 말하는데 반말할 때 그냥 바로 사롬, 제토리. 사롬, 제토리. 헬로, 하워리. 엄청 짧게 사롬, 제토리라고 말해도 돼요. 이게 보통 친구나 좀 아는 사이면 이거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답장을 아까부터 마찬가지로 그대로 말해도 돼요. 사롬, 대신 이제 사롬. 이제 이게 사롬을 말할 때가 답장이 바로 사롬으로 하는 거예요. 사롬, 사롬.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요. 제토리. 하워리유.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질문인데 그럼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후밤. I am fine. 잘 지내고 있다. 후밤. 그리고 그리고 이 글씨는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죠. Thank you. Merci. 그럼 사롬, 제토리. Hello. How are you. 대답할 때 사롬, 후밤. I am fine. Merci.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제 다시 방법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인사를 시작하면 그럼 다시 이제 제가 그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처음 인사를 시작한 사람이 아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Salam, 제토리. 제가 대답했어요. Salam, 후밤, 멜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도, 제토리. 도, 제토리. 도는 이게 유 라는 당신, 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말 할 때 당신이나 뭐 너 이건 친구끼리 쓸 수 있는데 이게 이런어로 도는 아무나 쓸 수는 있어요. 도, 제토리. 도, 제토리. 너가 잘 지내고 있어? 이런 다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또 그 친구가 아니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마, 남, 후밤. 마, 남은 저도 라는 뜻이에요. 마, 남, 저도. 마, 남, 후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이제 감사합니다. 메르시. 메르시. 자, 그럼 한번 쉽게 짧게 말하면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살롬, 제토리. 그럼 그 친구가 대답을 해요. 살롬, 후밤. 메르시.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물어봐요. 도, 제토리. 너는 괜찮냐? 너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럼 다시 제가 대답을 해요. 마, 남, 후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메르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존댓말 할 때 뭐 판말 할 때 헷갈린 거 별로 없어요. 이것만 조금 다른 거죠. 헐레쇼모, 제토레. 이게만 추가된 거죠. 헐레쇼모. 조금 더 존댓말하게 존댓말 하려고 하니까 이걸 추가된 거고요. 그냥 반말 할 때 보면 이게 바로 이게 헐레쇼모 없어지고 제토리라고 넘어간 거죠. 살롬, 제토리. 살롬, 후밤, 메르시. 이게 다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배우시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 만나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쉽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그건 엄청 기본 인사하는 거였고요. 이제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란에서 이제 언제 만날 때 그때에 따라 다른 인사 말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영어로 예를 들으면 Good morning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면 Good morning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 뭐 이런 뜻인데 한국말로 그게 없는 문화지만 이란에서 뭐 아침에 만나면 좋은 아침이다 아니면 저녁에 만나면 뭐 Good afternoon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로도 보통 인사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한번 같이 배울까요? 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소프 베헤일 소프 베헤일 소프 베헤일 살롬은 헬로부터 하고 그리고 뒤에 바로 소프 베헤일 Good morning 아침에 만날 때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가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고 이제 일하러 가는 길에 서로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이제 소프 베헤일 Good morning 이게 아침이 좋은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뭐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보내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마음으로 아침부터 항상 서로에게 소프 베헤일 소프 베헤일 소프 베헤일 Good morning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한국말로 부르면 안녕하세요. 뭐 좋은 아침 되세요. 이런 뜻이 이런 느낌인데 보통 한국에서 안 쓰지만 이란어에서 엄청 많이 써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 친구를 키를 받거나 사무실에 받거나 학교에서 받거나 그럼 살롬은 헬로 살롬 소프 베헤일 살롬 소프 베헤일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Good morning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심시간쯤이면 또 서로 만약에 점심시간에 봤을 때는 이제 아침은 지났으니까 점심시간에 이렇게 말해요. 소프 베헤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거는 답장은 똑같은 이제 미러링 하는 거죠. 똑같이 대답을 하면 돼요. 제가 만약에 살롬 소프 베헤일 하면 그럼 대답할 때도 살롬 소프 베헤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살롬 소프 베헤일 Good afternoon 영어로 보면 비슷한 Good afternoon 이런 뜻이에요. 또 제일 또 이것도 많이 쓰는 거예요. 아침이나 점심이나 언제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 한국말처럼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루즈 베헤일 루즈 베헤일 루즈는 오늘 그 데이라는 뜻이에요. 일 오늘 아니면 그러면 뭐 Today 이런 뜻인데 살롬 루즈 베헤일 살롬 안녕하세요 루즈 베헤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친구를 만나거나 이게 낮에 그냥 제너럴하게 낮에 친구를 만나면 그럼 살롬 루즈 베헤일 살롬 루즈 베헤일 아니면 이게 되게 인사할 때 전화하거나 진짜 많이 써요. 이제 낮에 전화를 하고 살롬 루즈 베헤일 이렇게 시작해요. 보통 말을 인사할 때는 살롬 루즈 베헤일 이것도 많이 쓰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살롬 루즈 베헤일 살롬 루즈 베헤일 네. 그리고 또 인사하기 지금까지 우리가 인사하는 걸 배웠는데 이제 조금씩 자기소개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기소개할 때는 보통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 외국인이면 국적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이란어로 그런 질문이기나 제 이름은 이런 사람이다 제 이름은 이거다 이런 거를 이란어로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처음 사람 만날 때 제일 뭔가 많이 물어보는 그 질문은 이름이 뭐예요잖아요.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이란어로 에스메 둔 취해 에스메 둔 취해 이게 원래 이게 더 긴 문장인데 이거를 짧게 대화할 때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돼요. 에스메 둔 취해 에스메 둔 취해 에스메 둔 취해 이름이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할 때 다시 에스메으로 시작해요. 에스메 에스메 바로 여기 똑같은 거죠. 에스메 만 만 이게 내 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 에스메 만 내 이름은 정민하스 정민하스 내 이름은 정민입니다. 내 이름은 정민이에요. 내 이름은 정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메 둔 취해 에스메 둔 취해 이름이 뭐예요? 에스메 만 제 이름은 정민하스 정민입니다. 정민입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름이 뭐예요? 대답하는 걸 그걸 배웠죠. 이제 자기소개할 때 근데 뭐 학교다 어디 가면 자기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기본적으로 제 이름이 뭐고 어느 나라에서 왔고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베르시아에서 간단하게 그거를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민이란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살럼 살럼 에스메 만 정민하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민입니다. 만 아즈 코레에 주 누비 하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즈 디디네 쇼모 호시활람 아즈 디디네 쇼모 호시활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짧게 누군가를 만날 때 그냥 제 이름만 소개를 하려면 살럼 에스메 만 나심 하스 살럼 에스메 만 나심 하스 만 아즈 코레 주 누비 하스 만 아즈 코레 주 누비 하스 아즈 디디네 쇼모 호시활람 이제 이게 문장을 세게 있는 거죠. 이 세게만 배우시면 자기소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자기소개 하는 거면 살럼 에스메 만 나심 하스 만 아즈 이런 하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즈 디디네 쇼모 호시활람 아즈 디디네 쇼모 호시활람 이러는 거죠. 또 여러분도 한번 자기소개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연습해 보실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름 말하고 또 어느 나라 고레의 주누비 고레의 주누비는 한국이라는 한국은 고레의 주누비 이란어로 말할 때 고레의 주누비 이제 남한국이라는 뜻이에요. 남한국 사웃 코리아 고레의 주누비 하스담 만 아즈 고레의 주누비 하스담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즈 디디네 쇼모 호시활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말할 때였고요. 또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질문할 때 서로 만날 때 뭔가 질문하면 쇼모 아흘레 고저 하스닛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질문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쇼모 아흘레 고저 하스닛 이렇게 쇼모 아흘레 고저 하스닛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거 물어볼 때 대답은 똑같죠. 만 아즈 고레의 주누비 하스담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만은 저라는 뜻이고요. 아즈 고레의 주누비 하스담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이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인사하는 거를 가르쳐줬고 또 자기소개하는 거를 이란어로 가르쳐줬죠. 또 이제 이란 사람들이 뭔가 만났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이별을 하잖아요. 이제 뭐 이제 가야 되니까 뭐 어디 가야 되는데 그때 한국에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이럴 때도 이란에서 이 두 표현을 자주 써요. 호더 호더 하페스 호더 내가 보통 이 첫 번째 호더 하페스 많이 써요. 호더 하페스도 이게 바로 있듯이 안녕히 가세요. 그럼 서로 이제 바이바이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바이바이 아니면 굿바이 이렇게 말할 때 호더 하페스 호더 하페스 이렇게 친구를 만나서 같이 놀다가 밥 먹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면 그럼 서로한테 인사하고 굿바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잘가요. 안녕히 가세요. 아니면 잘가요. 보통 한국에서 쓰잖아요. 이란에서 이렇게 호더 하페스 호더 하페스 호더 하페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호더 내가 하덜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인사하는 것도 배웠고 또 자기 설교하는 것도 배웠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인사할 때 쉽게 인사할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수업을 연습하시고 또 다음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